여기는 남극 영화 30도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라고 하지만 나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마음이 뜨겁게 뜹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도체 추억을 선수해드릴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영원입니다 남극을 밟은 한국 최초의 지질학자 장승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 남극의 지질학지를 안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극에 가서 그 가치를 깨닫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안이게 됐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안영원이었습니다